그니까 지금 빨리 타고 그냥 넘어.. 2번 게임이었어 어 봤어 봤어 기절 한 명 도망간다 애들 데리고 도망간다 어 어 언덕 위에 차 위로 올라간다 잡을래? 아니면 어떻게 그냥 갈래 잡아야지 한 명 내려왔다 한 명 내려오고 다시 한 명 올라갔고 한 대 그래서 어디 있어? 저쪽 언덕 쪽 어 뭐야? 언덕 쪽 언덕 쪽 아닌데? 언덕 쪽 아닌데? 이쪽 백 쪽 언덕 욱 상연아 라인 데려와줘 바로 차 앞에 있다 차 앞에 남어 눈 SARAH 눈 세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그쪽으로 지금 못가 뭐 엄청 오래 걸려 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큐비유 내 나무 앞에 바로 어 보고있어 술템 없냐? 내가 그쪽으로 내 쪽으로 왔다 어디야 연막이 아니야 저거? 내가 연막 썼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네 쪽으로 왔다 내 쪽에 두 놈 아 씨 총 뭐야? 나 AK